자 이번 시간에는 html 단락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컨텐츠 텍스트들은 보통 단락이라는 단위 그 태그 이름은 p 패러그래프에 그 첫 글자를 따서 p 라는 이름으로 붙인 건데요 우리가 여러 번 또 사용해 봤습니다 즉 this is a paragraph 앞과 뒤에 p 와 슬래시 p 를 붙이면 여기에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줄바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3개의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각각이 다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패러그래프 자체가 간단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여러 줄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같은 패러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들은 줄바꿈만 되지 그 길면은 그 한 줄의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굳이 공백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되면은 이런 그 공백 줄이 하나 그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ml 표시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가 html 페이지를 만들 때 이 html 페이지가 그 사용자 브라우저의 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그 쓰는 브라우저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있구요 그것은 그 그리고 확대 돼서 볼 수도 있고 그 좀 축소 돼서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이미 사용자 마음대로 재조정된 윈도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html 안에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그 내용이 어떻게 입력이 됐던지 간에 그냥 모든 그 줄바꿈이 하나의 공백 문자로 그 해석이 되구요 또한 공백 문자가 여러 개를 넣는다 그래도 그것 또한 하나의 공백 그룹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그 html 상에서의 줄바꿈과 공백 문자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의 패러그래프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요 예에서 p 슬래시 p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계속 그 몇 개 단어 뒤에 줄바꿈이 진행되었구요 이 또 다른 패러그래프에서는 줄바꿈 뿐만 아니라 공백 문자도 많이 넣어 있습니다 사이사이 그렇지만 요 두 개가 브라우저 상에서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다시피 첫 번째 패러그래프와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이죠 그 소스 코드에서 보면 달라요 그죠 줄바꿈 자체가 이와 같이 그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사이에 공백 문자 사이 그 크기가 다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공백으로 줄바꿈 또한 하나의 공백으로 인식돼서 이와 같은 그냥 그 그 다 붙여 쓴 그런 문장과 마찬가지의 디스플레이가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html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줄바꿈을 하고 싶은데 패러그래프 안에서 새로운 패러그래프를 만들지 않고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태그가 있습니다 br 줄바꿈 태그입니다 break의 약자겠죠 그러니까 line break의 약자일 텐데 한번 볼까요 자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의 패러그래프지만 여러 줄로 나누어져 있죠 그 이유는 지금 디스 이즈 다음에 br 태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br 태그가 있고 두 번의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html 안에서의 줄바꿈은 그냥 공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요렇게 보일 겁니다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다가 line 다음에 제가 또 br 태그 하나만 더 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색 4개의 줄로 또 잘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br은 그냥 empty 태그라 그러죠 종류 태그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br 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태그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요 pre 약자인데요 pre-formatted 번역하면 이미 그 format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의미의 태그입니다 즉 pre-formatted 라는 요 태그를 쓰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html 안에다가 텍스트가 어떤 형식으로 그 브라우스 창에서 보였으면 하는 줄바꿈과 공백의 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허용됩니다 즉 여기 보면은 뭐 시 같죠 무슨 일정한 라임이 있게 되면 줄바꿈이 이렇게 따라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첫 줄 다음에 공백 두고 둘째 줄 공백 두고 셋째 줄 공백 두고 넷째 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pre 그리고 slash pre 끝날 때 그게 바로 pre-formatted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부분은 일반 패러그래프랑 달리 줄바꿈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my bone lies 다음에 줄을 좀 띄워 볼게요 그 줄 공백을 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c나 또는 어떤 특정한 format으로 디스플레이 될 때는 이 pre-tag을 쓰면 좋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원래대로 p라고 한번 바꿔 볼게요 어떤 일이려나 즉 모든 게 무시되고 일반 패러그래프로 쓰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대신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싶다 그러면 pre-formatted로 그렇지만 여기서는 font도 바뀐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예제는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직접 한번씩 다 들어가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배운 태그는 세 가지 간단합니다 패러그래프, br 태그, pre 태그 각각 여러분들이 그 활용 방법은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그 fret에 정하는 것 같다 그 다음 날에 그린 것은 꼭 구매했어 이제 자식을 하richten